한 명씩 저희가 제작한 티셔츠 한번 언박싱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까요? 한 명씩 갈까요? 한 명씩 그래서 너도 할래? 장담 혼자 각각 알았어 괜찮아 잘 돼, 스칼이. 아, 이 글씨 위치가 좀 애매한데? 끝날 하면 안 돼요. 책을이니까. 최종 기네, 최종. 끝났어, 끝났어. 세탈은 참 이쁜 것 같다. 잘 나왔네. 괜찮은데? 뒤에 봐봐. 잘 나왔네. 부도 될 거예요. 선배님, 저희 티셔츠 나왔습니다. 푸린다고요? 푸린다고요? 안 봤는데 안 봤잖아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뭐냐 굳이 티 안나오 굳이 티 안나오고 너랑 입구면 워낙 이쁠 것 같습니다 동대문에서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잘 나왔네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가로수길 지나다니는 남녀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렸는데 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한 티셔츠래 나 입고 나 입고야 별로 얼굴 회전 좀 보여요 아니요 열심히 입고 다녀 저도 열심히 입고 다니겠습니다 정확히 정해져요 몇 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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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크게 입고 더 크게 입고 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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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게 왜? 유분이가 좀 달라? 네 시원해 보여요 출퇴근할 때 출퇴근할 때 아 이거 입고 근데 이게 옷이 괜찮아 제 생각보다 괜찮아 기능성이에요 네 가로수긴다 이제 나도 바와스 제시할게 재밌겠네 진행시켜 재밌겠네 진행시켜 재밌겠네 진행시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